아 너무 추워 길을 빼! 내려! 길을 갑자기 가다가 내가 놀라서 막 뒤로 오니까 왜 그러세요? 이전 이전을 하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갈게요 처음에 봤을 때 좀 가다가 친구? 왜 그러세요? 시장 주방에 있어 시장 주방이야? 시장 주방이야? 얼굴이 깨질 것 같아 이거 어쩌지요? 모니까봐서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? 지금 출산 보고 있어요 어때요? 괜찮죠? 왜? 네 딱 거기 밑이요 여보세요? 오케이 네 야 너는 움직이면 안 돼 야 사람 불어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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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 잠시 볼 일이 좀 있어서 뭐 하는 사람인데 거기 있어요? 잡곡장 대장사수 어디 봅시다 이거 그대로? 응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포장장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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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집법한 한 상품과 함께 이거 좀 전해주고 포화를 해주고 포장장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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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о 다 차에 넣어야죠 빨리 넣어줘 저도 부탁드려요